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중년들에게 특히나 겨울은 가려운 계절로도 통하는데요. 그런데 계절 탓인지 아니면 피부병 때문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 피부과에 한별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 피부과 한별입니다. 네, 겨울이 되면 습진, 아토피, 두드러기 등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특히 더 주목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얀 각질이 일어난다면 피부 건조증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염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진물이 나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건성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선은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에 경계가 명확한 붉은 반전과 함께 은백색 비늘로 덮이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평생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지만 특히 겨울에 나빠지는 피부병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붉은 발진, 딱지가 생기면서 소화에서는 얼굴, 그리고 팔다리 편부위, 성인에서는 팔다리 접히는 곳에 가려움이 유독 심하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추운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가려움이 있다면 한랭 두드러기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확한 병원의 진단과 함께 평소 피부관리법도 중요할 듯합니다. 어떤 방법들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물철 피부관리는 피부 수분 공급 및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은 너무 뜨거운 물 사용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 한 뒤 목욕 후 3분 이내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보습제는 꼭 씻지 않고 발라도 되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가렵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놓치기 쉬운데 가습기나 물수건을 이용해 5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 변화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피부 건강에는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조언 한 말씀해 주실까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신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술과 커피 섭취를 줄이는 것도 피부 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모직, 털이 날리는 옷, 너무 꽉 끼는 옷, 솔기가 두꺼운 옷 등은 피부를 자극감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입는 경우에는 뼈 네일을 입고 직접 피부와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음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일지대 병원 피부과 한별 교수였습니다.